3,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힘이 없냐? 기처럼 힘이 없는 거야? 짝소리라 해야 되는데? 이게 쌍꺼풀이 언제 수술하잖아, 수술할 거야 제가 어디 가서 수술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했구나 그렇게 해서 갔어 막 던졌네요 반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TPM이 지금 콘서트 준비를 하느라고 3일 밤낮을 세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그게 많은 자료를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장략단으로 온 조경미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하고 자기 자랑. 느낌이 있어. 자기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댄스 배틀. 매력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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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토키쇼. 여러분 한 마디디 하셨어요. 정신없이. 주제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팬분들이 오늘 주제 하나를 뽑아주시면 돼요. 맘대로. 저 무슨 문제인데요? 한 번씩. 짐승돌이 팀워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워크. 다음 주제. 팀워크 아이퇴근 모르니. 어머니. 공포특집이 어떻게 되니? Man, 공포특집이 뭐야? 공포특집이 번째인데? importantly. 공포특집은 뭐가 있을까요? 공포특집을 하면은. 처음 쑥끝까지 다. we'll be ready. із상의 호적향으로 ép세란다고? 아, 여장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저 펫 더 투어에서 깜짝 놀랬어요. 심하게.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학키즈 도장. 아, 장학키즈 도장. 아, 저 그거 패스할게요. 아, 저 얼마 전에 1대 100 했거든요. 아, 몇 개만 주셨죠? 거의 다 맞혔어요. 저 1단계 탈락했어요. 자, 그럼 추가됩니다. 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 나는 담력하고 싶어요. 담력하고 싶은데 우리 솔직히 1회 때 V6분들 거 손을 못해서 팀워크가 좋겠지. 좋은 팀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팀워크 정리해서 제대로 한 번 V6분들께 어, 그래. 팀워크. 어, 팀워크로 가야돼요. 자, 팀워크로. 담력 선수! 바, 바, 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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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4, 3, 2PM, 1. 짐승돌 2PM. 단결된 협동심을 발휘해야 한다.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돈독하게. 반드시 6명이 하나로 뭉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 연습생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경험으로 최고의 팀워크를 과시하라. 과연 2PM의 팀워크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 나 가. 자, 나랑 택현이 형. 그래. 택현이 형. 하나, 둘, 셋. 자, 택현 탈렀어. 하나, 둘, 셋. 자, 택현 탈렀어. 택현 탈렀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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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기현 타락 준수 대 니쿰 하나 둘 셋 준수 믿게 났죠 부전승인데 자 김니쿰 승리 네 자 가겠습니다 준호 대 우영군 갈게요 원 투 쓰리 앉아있으셔야 됩니다 앉으셔야 됩니다 자 뿅뿅뿅이 게임 결승전에서는 깃불을 쓰지 않고 뿅뿅이 게임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서 많이 터뜨려서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탈락한 걸로 아 좋아좋아좋아요 혹시 뭐라고 그런다고? 자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으로부터 저부터요? 자 한다 시작 한 번 오 왜 이렇게 나오지 오 안 날 때까지 하면 돼 떡볶이가 이제 다 터지면 소리가 안 나 오 오 죽이네 잘하는데? 어? 아니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아 네 있었어 있었어 오 뒤로 좋아져 마지막 끝 맞어 하나라도 터뜨려 나도 아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하나 자 한 명 딱 소리 날 거 아니야 알겠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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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을 거야 안에 이 안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Path 76 냉 göt 오 오 오 오 오 오 희 오 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살 이겼다. 살살 이겼다. 장훈이 형. 엠씨. 엠씨는 소감 한번디 카메라 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PM의 탁구 경기. 2PM은 3명씩 양쪽으로 자리를 잡은 후 탁구 경기를 펼친다. 총 3번의 기회. 100초의 시간 동안 탁구공을 놓치지 않고 주고받으면 성공. 3명 3명씩 나눠야 됩니다. 나눠줘요? 공 줘보세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영보를 올리는 거야. 영보를 올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팀웍으로서의 힘이니까. 자, 여러분. 100초를 버티면요. 우리는 팀웍으로서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동네방네. 여러분. 간식이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죠? 네. 탑방. 2PM의 탁구 도전! 연습 게임 곧 해볼게요. 시작! 진호야. 아, 오늘. 아, 오늘.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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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잘해. 침작 침작. 아유. 아유. 침작 침작. 아유. 아유. 저희가 투표에 의원 부기종목이 저주받은. 기지십시오. 근데 설정이. 시작.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아유. 자, 갑시다. 아유, 저기. 아유, 저기요. 다시 해보자, 아까 연습할때 잘됐는데? 진짜 좋네요. 나 간다, 간다.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갑시다. 백초다, 백초와. 간식이 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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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아 동부 아가씨가 오늘 좀 뭔가 저 한 번은 못 쳤어요 지금 팀장님이 처음 치는 거야? 나야 나야 오우 수류 있어 오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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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 수 있어 2분 그대로 살려서 치고 죽어봤고 죽어봤고 야 좋아 좋아 야 근데 이거 연습 게임이잖아 아 지금 하고 있어 야 나와 나와 아 지금 테이블 돌렸어 아 에이 아 에이 이제 이게 시작하자 자 이제 어 그래 그래 파이팅 아 괜찮겠네 어우 지금 저 표정 봐봐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첫번째 제도에요 시작합니다 시작 자 집중 자 집중 자 집중 자 집중 6초 됐어 6초 지났습니다 자 2번 남았어 2번 자 그래 그래 2번 남았어 2번 남았어 2번 남았어 2번 남았어 2번 남았어 자 집중 자 두번째 기회 1번 남았어 4번 남았어 4번 남았어 4번 남았어 5번 남았어 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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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좀 말이 좀 도밥 Schnee 자 좋아 가자 내가 잘할 거야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챔피언이예요. 다시 하자, 이거. 저희 한 번 다시 할게요. 네, 그러세요. 아니, 속이 더 풀하셔요, 되게. 이유 붉으라고. 정말 피니님이 세상을 다 알아주셨어. 세상을 아는 피니님이.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 예, 하세요. 세상을 아는 피니님.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연습을 하다가 괜찮다 싶은 도전을 할게. 계속 이겨봐. 아니, 도전하는데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이게 맞아. 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하면 되지, 그냥. 더러스러워. 하자.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장거리 위험해, 장거리 위험해. 장거리 위험해, 장거리 위험해. 장거리 위험해, 장거리 위험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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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는. 시청자 PD님 흔치기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하니까 이 차에 푹을 내가 푹을. 차본 적이 없어요? 안타는. 잘 못 하니까. 아니, 이거는 팀워크를 떠나서 그냥 부끄러워. 우리 제대로 보여주자, 진짜. 이거 연습이야, 연습. 말대로 나눠졌습니다. 해보는 거야. 5, 6, 7 도전! 그냥 갖다 대. 그냥 갔다 대, 고객 갔다 그랬어. 선복 스냅하지 말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푸시. 그냥 이거야. 푸시. 푸시. 오, 준수.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야. 푸시. 그거야. 좋아. 푸시. 좋아, 괜찮아, 좋아. 그거야.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트픽 파이팅 한 번 할까? 트픽 파이팅. 자, 갑시다. 직선이 연습이야, 마지막 연습이야. 마지막 연습이야, 마지막 연습이야. 어, 28초였어, 방금 전에. 자, 시작.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입니다. 연습이 되게 마음이 무거워. 준수 다시 돌아왔어. 연습이 되게 마음이 무겁니다. 연습이 되게 마음이 무겁니다. 연습이 되게 마음이 무겁니다. 연습이 되게 마음이 무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어.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아니, 우리. 아니, 40초도 못 넘겼어.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40초도 못 넘겼어, 우리. 지금 우영이가, 우영이 MC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표정 보세요, 지금. 약간 좀 가 있으면. 이야기라, 우리 한 열 번 했죠? 열 번 했죠? 열 번 했고, 여덟 번이에요. 준수 형이 있었는데. 이거 제일 신기해. 일부러 틀었다니까, 아니, 하나님? 엑스맨이야, 엑스맨 지금. 방송을 알아, 방송을. 일단 트포에 대한 소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지 없으면 저기서 빠질게요. 빠지고 일단 다섯 명이서 한 번 더. 수확해. 네. 자, 그러면 일단 다섯 명이서 얼마나 잘했지 안 보자. 여섯 명이서 한 번 살 때마다 11초였어요. 야, 똑똑하네. 그때 평균 됐네. 네, 평균 좋습니다. 이번에 다섯 명을 살 때, 그쪽으로 나오는지 한 번 볼게요.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 그래. 우리 가끔씩 뭐 행사나 무대할 때 한 명 없을 때도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GO! 우영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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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좋아요. 좋아, 굉장히 좋아요. 좋아, 굉장히 좋아요. 자, 준호. 아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 앞에서 2초 동안 있으면 어떻게 빨리 나와. 아니, 뭐야. 내가 옛날에. 야, 이거 재밌다. 우리가 실패했던 게 나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문의 보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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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어디 갔어? 공이 어디 갔어? 공이 없어, 왜? 공이 없어, 왜? 아, 택을. 네가 있는 줄 알았어. 야, 야, 야. 다들 우리가 안 했어. 막 우리가 안 했다고!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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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제일 웃겼어, 봐. 너 열심히 듣도록 하셨지? 하나, 둘, 셋. 내가 먼저 먼저. 편하게, 편하게. 좋아, 좋아, 좋아. 싫고, 추구. 갖고, 또 져주우구. 방. 망. 나무. 좋은데? 죽어라. 오, 좋아, 좋아, 좋아. 팀워ê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좀 놀라운데요? 좋은데, 이거? 이거 뭘까요? 아니, 왜 마치 한 팀처럼 이렇게 잘하는 거야? 신비로 세울 것 같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최고야, 최고. 야, 오늘 나중에. 야, 이거 뭐 100초는 뭐. 야, 짜장면 치켜. 야, 내일까지 짜장면 치켜. 야, 먹으면서 한다. 야, 단무지 치와, 단무지 치와. 야, 핫밥 먹고 하자, 핫밥. 야, 고춧가루 없으면 안 먹는다. 야, 이거 뭐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야,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는데. 야, 이거 진짜 재미있다,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금. 야, 진짜 재미있다, 이거. 일곱 넘었다, 일곱 넘었다. 진짜 재미있어. 기록계획. 대박이다, 대박이다. 탁구 대박이야, 지금. 잘하네. 탁구 잘하네. 이거 뭐지? 아, 힘들어, 정말. 아, 그렇지, 힘들어. 12초 남았어, 12초. 아, 좀 쉬었다. 12초 남았어. 아니, 이거 힘드니까 우리가 그만한 거고. 준수 끼고 다시 진짜 진정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투패이면 6명이야. 탁구 선수, 탁구 선수. 아, 원래 투패이면. 5명이서 너무 한, 원래 있었던 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너무 잘해도 안 돼. 12초 남았어, 지금 12초. 그럼 12초 남았다. 마지막 12초는 준수와 함께. 마치 없던 듯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편집하시는 그 PD님 있죠? 네. 헐리우드 쪽에서 형이 CG 처리하셨대. 그러니까 순서는 안 나올 거야. 헐리우드 쪽에서 하셨다고. 내가 동네 막내 지금 저 분이 나왔어. 그러니까 분명히. 분명히. 드레스토어, 드레스토어. 대박이야, 이거. 최고야, 최고. 야, 나는. 야, 이거 뭐 100초는 뭐. 야, 짜장면 치켜. 야, 내일까지 짜장면 치켜. 야, 먹으러 가자. 야, 단무지 추가, 단무지 추가. 야, 이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재밌다, 야. 대박인데? 우리 게임에서 제일 많이 찍는 줄 몰랐네. 야, 진짜 재밌다, 이거.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12초 남았습니다. 네. 두 바퀴만 놓으면 됐어.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니, 아니, 마치 나는 실패할 곳이야. 쉽게 해. 쉽게 해. 자기도 안 믿기는 거야. 아니, 그 포즈가 너무 실패해, 그냥. 누가 봐도 난 실패할 거야. 그래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탁구 못 해요. 탁구는 실패했습니다. 이거 한 팀이 실패한 거야. 우리 팀이 실패한 거야. 2PM이 구기 종목을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MC님, 핫바는 어떻게 되세요? 아, 잠깐만요. 핫바 좀 식었어요. 다 드시고 계세요, 지금. 배고팠어요? 네, 손도 다. 우리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와, 맛있고 있네. 아, 짐승이 어디야? 그러지 마, 우영아. 절제하지, 드셔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가자.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했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했는데, 응? 포기할 수는 없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게 많아요. 쉽게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PM 쇼! 2PM 쇼! 2PM 쇼! 2PM 쇼! 2PM 쇼! 이번 게임은, 2PM 쇼! 2PM 쇼! 이렇게 위로 날리면서요. 2PM 쇼! 2PM 쇼! 떨어지면 안 돼요. 1PM 쇼! 제가 한 번 해볼까요? 설명을 해보실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한 번 볼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같이 합동을 해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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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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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래 말을 못했어? 나는 원래 말을 못했어. 응.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피엠 슈쇼! 여러분, 첫 번째 도전은 저희가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투피엠의 팀워크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간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찬성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바나나! 바나나는 말이죠, 개수가 같기 때문에 오늘 실패를 해도 하나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지! 이번에는 꼭 참고! 두보도 들었어요. 두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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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시는 이 의식은요. 저희가 무대 올라가게 직전하는 의식은 뭐야?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 의식이란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 의식 그만하고. 극치면 안 돼요. 내려 보내면 안 되지. 아니, 그거는 스파이크고요. 스파이크를 하고 있는 게. 나 잠시 자세 교정도 안 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려가지. 제 생각에는 이게 부채가. 부채는 방향대로 풍선 움직이거든? 계속 올려야 돼. 근데 그래도 내려갈 텐데. 아니, 포메이션을 짜서. 6명이 공 하나를 가운데에 몰아넣고. 6명이 공 하나를 가운데에 몰아넣고. 위로 불리면 될 것 같아. 어, 탄성이 되냐? 어, 탄성이 되냐? 어, 탄성이 되냐? 탄성이 토스하네요. 야, 나 샨석이가 잘하네. 이렇게 하면 된다.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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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빨리, 빨리. 야, 다 부서졌어. 잠깐만요, 이거. 도와주세요.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 대여한 거야. 죄송해요. 렌티비 내야 돼. 렌티비 드릴게요. 렌티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뒤로, 뒤로. 자, 이게 진짜 혼자 잘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죠. 바다 쳐주고, 바다 쳐주고. 계속 풍선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살짝 원형을 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죠. 우리가 양심성으로 풍선을 치지 말자. 봐봐, 연습. 연습. 그러면 울리려고 하면 6명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릴 때 조심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ised subscribe. 가자 이거, 된다 된다. 될 것 같은데. 희망이 보여. 역시, 희복! 잘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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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할 수 있었는데, 좋았는데. 야, 지금 쳐지면 안 돼.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가지고. 자, 12초. 야, 이거 몸살 걸리겠다. 대박이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애들아, 쳐지면 안 돼. 야, 우리가 어떤 무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을까. 이 생각에는 타이밍이 너무 무뎌어. 맞아, 맞아. 좋았어, 이렇게 하고. 너무 기다렸어, 너무 많이.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하고. 떨어질 때. 이 풍선이, 이 풍선이 이쯤 오면 실패야. 이쯤 오면 실패야. 자, 이거, 이거요. 여기서 우리가 올려야죠. 뭐라고 생각하지? 이 정도, 붕! 여기서 올려야죠.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요.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때려,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들려, 들어와, 들어! 살아있어. 야, 살아있어, 하지. 야,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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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아있다고. 왜? 살아있다고. 야, 살아있다고. 이만 이리 와. 내가 살렸어. 다시 한 번 더 보이세요. 저 또 열심히 했어요. 우리 팀 너무 많이 쓰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제작진이. 아, 이거 좀 봐주세요. 두생이 열정이 담겼습니다. 야, 대단하네. 형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무대 다 부딪히는데. 아니야. 들어와서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빠. 두 번째 도전까지 34초를 성공했는데. 우리는 아까도 그랬지만 연습이라고 했을 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러고, 저러고 되는 것 같으니? 야, 독사야. 붙여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괜찮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편법인데. 쿠폰을 저쪽에 붙이면.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 편법에 대한 건 없었으니까. 어, 편법에 대한 건 없지. 어, 괜찮네. QBM 파이팅! 잠시 후.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단체 고군분티 펼치는 육증승. 남은 시간 66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가는 팀워크 오디션. 과연 증승들은 일심분체가 될 수 있을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심지어. 자, 갈게요. 세 번째 그룹은 마지막 소정입니다. 우리 5화는 안 되고. 오, 너무 낮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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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가만있어. 야, 너 일어나. 어떻게 해도 일어나, 일어나. 박자, 박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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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빨리. 그래,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빨리. 잘했어, 잘했어. 5초, 5초, 5초. 5초, 5초, 5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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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이디어 냈어. 야, 이 아이디어 냈어. 10초 전화 하자. 방법은 막 하는 거야. 내가 느낀 건데. 막 하니까 되네. 왜 그러냐, 이거? 승선 님. 나 진짜 있잖아. 아니.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다, 잘했다.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 마지막 한 번 남았죠? 끝났어. 끝났어. 아, 그렇구나. 찬성아, 바나나를 빼앗긴 기분이 어때요? 바나나 못 먹는 거야? 못 먹어요.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 바나나 맛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성공이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게임에 잘하면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어머니가 말자. 우리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표 쇼! 투표 쇼! 투표 쇼! 투표 쇼! 투표 쇼!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탁구 그거와 네. 부채 있죠.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없겠죠. 그런 미션을 그런 미션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미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심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 승패를 했지만 저희 세 번째 도전 만큼은 진짜 우리가 해냅시다. 단결 꾸미기 투자입니다. 여섯 명이 힘을 합쳐 주어진 그림과 똑같은 동작을 만들어낸다. 둘. 총 6분의 시간 동안 여섯 가지의 동작을 완벽하게 완성해내면 성공. 하나. 삼. 이. 저희가 첫 해때 한번 비식스 object 향한 도전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 실패했지만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리코더 기억하십니까? 2월 aproximadamente 코어 연주를 우리는 음악인이죠, 음악인이죠, 음악인이죠. 우리도 음악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2PM, 아크로바틱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무릎 꿇고 있을 것 같아, 시작부터. 우리가 이게 동작이 다 다른 거죠? 이게 원래 아이돌이 다른 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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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크림 케이크!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에 성공하면 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짜잔! 야! 야! 저 빛이 장난이 아니야. 제가 지금 빛이 나고 있어, 빛이 나고 있어. 말린 딸기잖아. 우리 그때처럼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신발 벗고 시작할까요? 어, 그래요. 신발, 신발. 양말 벗어야 되네. 신발을 앞에. 좀 미끄러웠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다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니쿠 씨 지금 니쿠 씨 양반 신으셨어요? 그렇죠. 상상적입니다. 양말, 양말 벗고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놓치고.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시작! 아, 예. 아.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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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이거 할까? 나 이거 할까? 나 이거 할까? 누가 누가 잡아 올려. 좀 더, 좀 더. 할 수 있어, 이거 쉬워?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잘 수 있어, 이거 쉬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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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자, 했어, 했어 자, 했어, 했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어, 좋았어 자, 다음 거 나 이거 할게 나 이거 쿨, 나 이거 쿨 형이, 형이 올라가라 항상 해야지 항상 해야지 자, 이제 좀 더 붙어 자, 빨리 빨리 야, 빨리 형이 했어, 벌써 했어, 형은 했어 빨리 내가 너무 뒷골을 봤잖아 이런 거 누가 한 거야 어떻게 누가 한 거야 자 자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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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태경아 너무 힘들잖아 태경아, 좀 뒤로 가라 간다 정하자, 여러분 동작들 누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야, 자, 집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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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중! 괜찮아? 야, 천천히 아니, 저런 그림들 진짜 그림들 힘든 사람 아니지 체육 선생님이야 안 박세? 밑에서 세 것보다 안 박세 나는 마크에 나는 마크에 구아, 구아, 구아 구아 발 뗄게요 발 발 뗄게요 5 4 4 2 1 6 2 2 6 오케이 야, 뭐야, 지금? 뭐야, 이게? 뭐야? 났자, 났자, 났자 일단 났자 올라갔어 올라갔어 주눈아, 이리와 주눈아, 이리와 주눈아, 이리와 주눈아, 이리와 주눈아, 이리와 엉덩이 야, 주눈아 여기 달고 올라가고 잡아, 잡아 발 먹으려 발, 이거 발 잡았다 쉽네 뭐야 이거 완전 쉽지만 발 잡았다 쉽네 뭐야 이거 완전 쉽지만 자, 이거야, 이거 이거 자 자, 이거야, 이거 자 왜, 왜, 왜 왜, 왜, 왜 맞잖아, 맞잖아 니가 이걸 밟아야 돼 밟았어, 밟았어 나 밟았어 5 4 3 2 6 3 2 6 쉽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빨리 누워, 누워 누우면 안 되지 원을 그려야 돼 똑같은, 똑같은 자세 원을 그려야 돼 원을 그려야 돼 이거야, 이거 우리 있지 일단, 일단 이렇게 누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쳐 그래,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목을 대 그렇지, 그래, 그래 그 다음 팔을 빼 머리 머리 그렇지, 그렇지. 팔짱 껴줘. 팔짱 껴줘. 자, 간다. 목에 대. 한 명씩 풀어줘. 자, 이거 충분해. 이거 충분하다. 팔짱. 셋다, 셋다. 올려, 올려. 이거 충분하다. 팔짱. 셋다, 셋다, 올려, 올려. 셋다, 셋다, 올려,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거 진짜 애견하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거 안 해, 안 해, 안 해. 찬성, 이리 와. 세 명, 세 명. 야, 세 명. 나, 나도 안 해. 홍차성, 이리 와. 6분 안에만 성공하면 돼. 이거, 이거랑 다음 거 남았어. 다음 건 진짜 말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3명 안에 앉아야 돼. 너희 둘이 하고 중어, 네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자, 파트요. 그렇게 하고. 걱정하지 마. 중어. 중어 같아, 이거. 중어 올라가 봐. 중어야, 올라가, 빨리. 중어야, 너희 할 수 있다. 형 믿는다. 아니, 누울 자리도 보고 누우라고 이건 아니지. 우리 앞서 당할 수도 있어. 누나, 나 놓으면 된대. 나 놓으면 된대. 나 놓으면 된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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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해, 나 지금. 가자. 앉으면 일어나지 있어. 조금 더, 조금 더. 자, 여러분 일부러 이슈티로 하고 싶다. 네, 네, 네. 자, 이분 다 다녀왔어, 이분 나왔어. 바로. 잠깐. 잠시만. 잠만. 앉지 만하시면 안 된다. 잠, 잠만. 잠 잠만. 앉지 만하시면 안 된다. 아니. 앉아. 5, 4, 5, 4, 3, 2, 1. 2, 1. 분의 자리야, 너 분의 자리야. 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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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이따. 이거 신발, 신발. 네, 내가 신발. 야, 야, 잠깐. 근데 신발 씻는데 20초, 20초.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보자. 야, 진짜 그냥 해봐. 해보자. 할 수 있어. 해보자. 3개, 3개. 자, 바로. 하나, 둘, 셋. 잘 잡아. 일단. 잘 잡아. 4개, 2개, 3개. 자, 괜찮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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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엽게. 5, 4, 8, 8, 8, 8, 8, 8, 8, 9, 6, 3, 2, 1... 잘한다. 야, 미켜봐, 미켜봐, 미켜봐. 야, 대박.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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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빨리 케이크, 빨리 케이크. 야, 쓴 놀아 먹어, 쓴 놀아. 잘라먹어. 야, 저거 더 봐봐라. 맛있어. 대박이다. 왜 이렇게 쉽게 됐어, 이거랑? 진짜 어렵겠다. 이렇게 쉽게 되면 물량 안 나오는데. 잘보겠습니다. 우선 먹고 얘기합시다. 깜짝 놀랐어. 여러분, 진짜 우리 헷는다. 솔직히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난 저번에, 저번에 우리가 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건 다섯 번째까지 하다가 여섯 번째 종이 보자마자 식겁했잖아, 진짜. 진짜 제작진분들이 정말. 무섭다, 무섭다. 이게 진짜 피먹이지.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 완전 춥네. 내 생각에는 제작진분들이 지금 좀 놀라셨어. 여기서 진짜 몽기글이 나올 줄 알았을 거야. 이거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처음이잖아. 100분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케이크 둘이 비싼 거. 실패한 거. 승리 기념으로 촛불 한번 끄자. 승리 기념으로. 승리 기념으로. 승리 기념으로. 승리 기념으로. 승리 기념으로 촛불 한번 끄자. 투팸 쇼 한번 끄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투팸 쇼 마치겠습니다. 투팸 쇼! 서로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어라. 투팸은 주어진 주제를 듣고 각자 연상되는 단어를 적거나 동작으로 표현한다. 멤버 전원이 열 문제 중 한 문제라도 정답을 통일하는 성공. 자 여러분. 투팸 텔레파시. 틀리겠지만. 우리 투팸의 팀워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해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성공하면. 상품입니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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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진짜 이거는 케이크보다 새순위야. 새순위야. 한순위가 아니야. 치킨 한번 보여주세요. 치킨 진짜 안에 있는 거 같아. 내용물 봐야 돼. 우리 항상 내용물 봐야 돼. 양념이랑 반반이야. 양념도 보여줘, 보여줘. 보통 반반 잘 안 시키면. 양념도 보여줘요. 개인적인 대박이다. 대신 버리겠다. 대신 버리겠다. 대신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 문제가 나오는데요. 열 문제 중에 하나만 맞춰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만 맞춰도 돼요. 쉽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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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투피엔이 올림픽에 나간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스포츠는? 동계올림픽이에요. 자, 야! 자, 잠깐만! 동계올림픽이에요! 가게예요. 그냥 다 해. 자, 갑니다! 육상! 오! 대박! 대박이다, 야! 오, 나도 달리기인데? 오, 나도 달리기인데? 오, 진짜로? 워낙 달리기야. 야, 대박! 오, 진짜로? 워낙 달리기야. 야, 대박! 어쨌든 달리기야! 야, 나도 달리기야. 야, 나도 달리기야. 야, 나도 달리기야. 야, 나도 달리기야. 야, 진짜로? 진짜로? 아니. 뭐야? 독일은 왜 있어야지?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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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달리기 나오는 게 대박이다. 김밥 재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 이건 알지? 김밥 재료 중. 야, 이건 맞추자. 야, 김밥 재료 중. 야, 김밥 재료 중. 야, 이건 진짜 이거 나. 자, 테레남부터. 자, 여기다. 김밥 재료 중. 김. 와, 진짜. 밥.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아니잖아. 김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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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에 김이랑 밥은 김으로. 당연히 이거 다. 아, 진짜로 이게 들어가야지. 아, 진짜로 이게 들어가야지. 아, 진짜로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 야, 김이야. 너희들 왜. 아니, 저 단무지만 있으면 어떻게 햄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야, 김밥에 김이지. 아니, 이게 당연히. 잠깐만, 잠깐만. 야, 김밥에 단무지 생명이야. 야, 김밥에 김이 생명이지. 야, 김밥에 단무지 없으면 맛없어. 진짜 없잖아. 아, 생각해봐. 김밥. 단호가 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밥, 밥. 그냥 밥이야. 밥이 중요했으면 밥김이라고 했겠지. 밥, 밥. 야, 지금 몇 개를 통해. 재밌다, 이거. 다음 문제 읽을게요. 짐승돌 2PM 하면 떠오르는 곡물은? 형, 좋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솔직히 2PM 하면 이거지. 뭔데? 이건 뭐 왕이야, 왕. 왕이야, 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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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있어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동물의 왕국 예상됩니다. 야. 뭐야. 야. 야. 고양이 하려면 되지. 푸공이 뭐야. 나는 날 푸공이라고 생각해. 야, 급이 다르자면 사자가 아닌. 야, 푸공이 생일이 제일 빨래.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재규어. 전 호랑이 했습니다. 호랑이. 아, 그래. 뭐 이런 거 가야지. 그래, 호랑이로 가야지. 저 안 쓰게 해도 돼요? 뭔데? 새했지, 새. 사슴 그런 거 해봐. 호랑이. 호랑이로 가야 했잖아. 뭐 했지. 와야 돼. 와야 돼. 야, 짐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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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짐승하면 고양이지. 뭐야? 고양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맨날 고양이 그리는구만. 고양이 싫어하잖아. 근데. 안선생님의 표검이 제일 웃겼다. 야, 표검이. 난 좋아한단 말이야. 우리. 짐승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자, 다음. 다음 문제. 박진영 하면. 동작은. 동작은. 야? 야, 이거 알지?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모르면 대박이다. 야, 이거 알지? 야, 일어나서 동시에. 오케이. 이거 못하면 진짜. 아, 통. 야, 알지? 아, 통.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하지? 야, 이거 뭐하지? 네가 사는 그집 해야지. 야, 이거 뭐하지? 아니, 아니, 나는 이거. 야, 타훈이 네가 사는 그집이지. 아니, 내가 이거 했다고. 뭔데 이게? 행위해 줘, 행위해 줘. 야, 참. 뭔데 이게? 행위해 줘, 행위해 줘. 야, 차라리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이거 하지. 우선 설명합시다. 자 저는 니가 사는 그 집에 니가 사는 그 집 네 그 다음에 니꼬지 마 어지러워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진영이 형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다고 자 다음 분 설명 우연은 진영이 형이 광고하시는 거 있어요 최츰 있는데 맨날 이거 한 번 돌거든요 진영이 형이 진짜 90년대부터 제일 히트했던 춤 아니야? 나 떠나지 마 나 떠나지 마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 안 깼습니다 아니 말고 내 표범 떼고 다 알아봤어 설마 나 치킨 먹고 싶어 자 갈게요 고기, 고기 전기서 현재 가장 먹고 싶은 두세 호두 크다 너 고기 먹고 싶지? 야 야 야 야 야 마음 좀 맞춰봐 여러분nn 마음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마음 좀 맞춰봐 그들 형은 항상 삼겹살 노래 부르니까 삼겹살 노래 부르니까 워 에이, 퉁신. 에이, 퉁신. 에이, 퉁신. 야, 이 퉁심아. 네가 언제 퉁신 먹고 싶뻔했다고. 해보자, 해보자. 나 당겹살. 뭐야? 당겹살. 넌 또 뭐니? 야, 이게 최종익이 최종익찬 같아. 아니, 이게 앞머부터 표복분도 해서 항정살이 왜 튀어나와. 표복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야. 아니, 대차성이 다른 것 같아. 샌다, 뭐야? 항정살. 등심, 등심 먹고 싶지. 아이, 등심아.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고기 먹고 싶지. 아, 길래스건. 아, 길래스건. 이제 웃기지 말자. 이제 웃기지 말자. 공사 남북에서. 꼭 한 군데만 가야 한다면. 동해물과. 이스트웨드. 두산이. 떨어진. 두쪽은 가겠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장 먼저. 선생님. 솔직히 이거는 진짜 정해져 있어. 해가 뜨는 곳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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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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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아. 가나요? 좋아. 좋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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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공감하러 가자. 형님 뭐였어?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맨날 우리 인터뷰할 때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 유럽이야 그러잖아. 그런 것만 서쪽으로 나왔어. 실질적인 그런 질이 말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봐. 유럽은 서쪽에 있지. 형 설명 좀 들어보자고. 왜 그랬어? 남산타워 남쪽에 있어요? 아니에요. 부산. 둘이 있지 않아. 부산. 부산 가고 싶었대요. 제주도. 대구도 그쪽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대구는 경상북도예요. 아, 그래요? 함부로, 함부로 논하지 마. 함부로, 함부로 논하지 마. 그래서 남이잖아요. 자, 이제 제대로 하자. 이제 시작이야. 어, 이제 제대로 하면 돼. 분노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면. 네? 잠깐만. 분노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면.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분노를 우리 안무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하면. 하자, 일어나. 자,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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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아유, 다. 자, 이유 하나 들어보자. 아유, 다. 아유, 다. 아유, 다. 자, 기달을 지친다라는. 일집곡의 수수로 후속곡. 중요하다였던 거. 그래서 이렇게 땅을 치는 안무가 있어요. 야, 통곡 춤이지, 그럼. 저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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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원초적으로 네가 밉다. 분노지. 이게 분노지. 참 분노. 너 먼저 이거지. 동작이 다 분노야. 너 내가 밉다네. 네가 진짜 애매한 거 같아. 그래, 그래. 너 진짜 애매한 거 같아. 나랑 비슷하네. 이거 어떻게. 이게 분노지. 이게 어떻게 분노야. 앉아. 야, 치킨 못 먹니? 치킨 먹자. 문제 좀 계속 만들어서 재밌는데요? 여자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멤버들. 이거 애매한데? 애매한데?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최근의 일을 떠올려, 최근의 일. 최근의 무슨 일? 최근의 일을 떠올려. 잠깐만, 쓰고 있어, 쓰고 있어. 그냥 그냥 최근의, 최근의.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최근의 일, 최근의. 완전 최근의. 완전 최근의. 완전 최근의. 완전 최근의. 완전 최근의. 최근의. 가자. 가자. 아, 망했다. 나 진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현.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넌 먹어. 하나, 둘, 셋. 나 지금 나, 나. 사랑이다. 아니, 나는 왠만족에 완전 퇴짜 먹었잖아. 아니, 나는 지금 이게 뭔지 몰랐어, 난 지금. 저희가 짝찌기 커플 게임이 있었는데. 저 다 퇴짜 먹었어요. 네 번이나. 네 번 퇴짜 먹고 결코. 네 번이나. 네 번이나. 네 번이나. 네 Kenneth. 네거가 커플 못 했어요. 그런 이력이 있다. 와, 꽉이나. 이거 진짜. 믿어. 진짜 찍찜 먹자. 야, 좀 먹자. 우리 이거 한 번. 파이팅하고 가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잠시 후, 계속 어긋나지 만하는, 육짐승의 텔레파시. 이대로라면 치킨은 먹을 수 없다. 이때 준수가 꺼낸 비장의 카드 과연 텔레파시는 통할까 잠시 후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두 게임 노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애착이 가는 노래 제일 잘 듣는 노래 제일 잘 듣는 노래 지금까지 이 노래가 어딨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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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아 뭐요? 그래 그래 인마 그래 그래 인마 그래 그래 인마 너 인마 그래 그래 인마 너 인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뭐했는데 뭐했는데 야 잠깐만 와 내가 그렇게 해 야 야 야 이거를 내가 누구는 인마 이불은 인마 서글서글 안 내고 아니 지금의 두 게임을 만들어준 곡을 해야지 인마 이거 십만한 노력했는데 내가 아니 그게 다른 뜻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헛빛이야 야 야 어 어 준수 하핏이죠 우영 나는 헨접했지 그래 헨접이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헛빛인데 나는 솔직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돈스탑 캔스탑이야 내가 내 손을 들었지 너도 아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아니 누나는 딱 마음이 맞았어 내가 맞냐 Q&M 중에서 애착이 가는 곡이잖아 형이 내가 정복하거든 와 내가 아 아 아 이거 공부하지 말라고 지금 투피엠을 만들어준 곡을 생각해야지 지금의 투피엠을 만들어준 곡은 뭐? 이비투미 이비투미 쓰냐 여기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갑자기 제일 강한 거 준우야 준우야 근데 조금 대박이다 너 이비투미 들어보시죠 야 치킨 좀 묵자 치킨이 찾아왔어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나는 프라이드 치킨 나는 양념 치킨 야 그거 정말 맛있겠네 야 미비투미 아 지킨비 치킨이 찾아왔어요 조금만 주인중 지금 생각나는 멤버는 아 아 그런 거 말고 육상들이 뭐 재미없어요 그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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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얘들아 . 진짜 가자. 아이고. 틀리면 죽는다. 야, 야, 야. 야! 고기가, 고기야, 고기야! 틀리면 인기한 밥! 야, 내가. 치킨 먹자. 다 같이 공부하래? 다 같이 공부하래? 다 같이 공부하래? 하나 하나 둘 셋 셋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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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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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야, 나 때문에 했어 치킨 먹자 치킨 먹자 치킨 먹자 네 내가 배운 거 진짜 이거 할 수 없다고 잘못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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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워낙 많이 해uge서 그래요. كن비가 absolutshirt 한국 그렇게 따지수ис 형유를 낼 수 있어. 따지수adım 아휴 신선 bola 같은거 geld 드leneется 총 acontece Update 신선 소리도 모시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KM쇼 팀워크를 보여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최고의 전반이 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미션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셨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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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이제 최악의 스텝입니다. 그것도 뽑는군요. 팀워크보다는. 이 팀워크보다는. 이 팀워크보다는. 이 팀워크보다는. 이 팀워크는. 이 팀워크는. 싹살기사'd 더 많은кая sympathy라. 이 팀워크는. 이 팀워크가 이런 애들 sectorsiel아. 자, 벌칙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고큰볼 짝짝해야지. 고큰볼 많은데. 저게. 옷 좀 달라. 뭐야, 뭐야. 다른 거야. 저게. 뭐야, 뭐야. 우리 문도 다른 거야. 옷 좀 달라. 금사람, 뭐야. 금사람, 뭐야. 금사람. 아! 준호야, 어떻게 해. 모모야. 모모야. 앞으로 땡겠네. 형들 알지? 너무 뜨거워. 바라붙은 나의 맘 속에. 그렇지. 그 노래 제목이 뭐지? 핫. 뭐라고? 노래 제목은 뭐라고? 핫.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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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살해줄 거야? 야, 왜 가면 안 돼? 야, 지금 준호 심장이. 내 심장이 어떻게 저러? 심장 어떻게 저러? 심장 어떻게 저러? 심장 어떻게 저러? 나 지금 생각난 동물은 뭐죠? 후범이어. 가장 먹고 싶은 무인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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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1, 2,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대박. 가슴 맞췄어. 따뜻함. 진짜 맞을 거야? 자, 쿤 씨 하세요. 자, 유나자 안녕하세요. 야, 이거. 성대에 맞았어, 성대. 공락, 공락이야. 안녕하세요. 남편 봅니다. 혹시 그 뒤에 살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시작. 어. 으아. 잘 살리네. 왜 안 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건 또 어나더 사운드인데. 너도 하지마. 푸쪄헨섭에 할게. 푸쪄헨섭! 푸쪄헨섭! 빨리하러! 푸쪄헨섭! 빨리하러! 빨리하러! 자, 지금 그렇지. TPM쇼! 아, 홍찬석 진짜. 희열! 스릴! 감동! 눈물! 눈물! 앞바닥! 사이다! 야, 근데 이게 성공했다는 게 신기해. 뭐야, 이거? 뭐야? 배반다, 야. 이거 치킨이야, 치킨! 지옥이! 야어! 되게 대박 맛있다. 이거 해냈습니다. 쩐다. 안쪽에서 지금 찍고 계셔.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이 인트로야, 우리 팀 쇼에? 인수로 다 꾸다나 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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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